한글자막 by 한효정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래서 관자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유자재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재라고 하는 것도 열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가 있는데 뒤쪽에 가면 시박참회 열 가지 악업을 지은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그 열 가지 악업으로부터 자유자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자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랬으니까 살생으로 지은 재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참회하는 이유는 살생업으로부터 자유자재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업으로부터 자유자재가 돼서 수명이 길어진다 그래서 자유자재하다 자재, 살생업으로부터 우리가 자재한 방법 적극적으로는 방생을 하게 되고 방생을 통해서 수명과 건강을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게 관자자의 첫 번째 자재가 된다 두 번째는 도둑질로 지은 재업 오늘 참회합니다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건 중재, 무거울중자 중재라고 돼 있어요 살생중재, 투도중재 도둑질한 중환재를 오늘 참회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공덕되는 건 아니에요 업이 안 되는, 악업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덕이 되게 하려면 도둑질하는 대신에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베푸는 거예요 공유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적극적 십선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금생의 우리 불자 여러분 돈이 한이 맺힌 분들은 한이 맺힌 분들은 관자재하시기 위해서 많이 복덕을 지으시기를 추건 올립니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으는데 더 소질이 있고 쓰는데, 대한민국 부자들은요 쓰는데 별로 소질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러줘야 돼요, 일러줘야 돼요 안 일러주면 그냥 모아놓고 가가지고 자손들 나중에 분란이 일어났고 자손들끼리 살인나고 난리 나는 경우도 많지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절에다가 싹 기부하고 가시면 자손들이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은 절대 안 벌어지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건설적인 거예요 자손들 안 다치는 방법 사회에다 화나는 거에요 사회에다 화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과거에 한 30년 전에 세금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800억을 내신, 30년 전에 800억이면요 안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 의사인데 병원이라도 줘서 무료 진료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다가 나중에 세금 낸다고 표창장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무량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병원 질 거니까 혹시 나중에 증여세 낼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좀 땡겨서 저한테 좀 쏴주시기를 주관 올립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니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자유자재하는 방법들은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 대신에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아놓고 못 쓰고 가는 것도 다 업인데 업인데 부처님 당시에도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수퍼리치들이 있었어요 재벌들이 있었어요 그 재벌의 대표가 누구냐면 수달달장자였어요 수달달장자 이제 내일 모레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수달달장자 그 당시 인도 당시 최고 재벌했거든요 그 비결 좀 가서 배워 보려고 인도 가서 된단 말 그런데 수달달장자는 복을 짓고 나중에 도리천으로 가셨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복을 지어보는 거예요 자유자재 관자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엄중재 금일참회 사엄중재 금일참회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사엄 안 했다고 해서 복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계율을 나쁜 업을 안 지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윤리도덕을 확립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법을 전하는 거 그게 되면 그건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부부간에 자유자재하게 되지 부부간에 서로 위하게 되고 저는 이제 늘 주례할 때 주례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의견을 서로 맞춰라 부부간에는 의견을 서로 맞춰라 하나는 제가 얘기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년에 죽기 전에 이혼을 해요 왜 냈더니 이 영감태기가 나는 닭날개가 싫은데 닭고기 먹을 때마다 닭날개를 줘서 못 살겠다고 그 또 할아버지는 뭐가 불만이냐면 나는 닭날개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그냥 꼭 닭다리만 준다고 그 쌈 나가지고 아니 그 대화를 해갖고 나는 닭다리가 좋소 나는 닭날개가 좋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평생 살면서 안 하고서 천을 그니 또 닭날개 주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주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상대방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묻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라고 묻고서 주는데 아니라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일 모든 조직에서 모든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 동해 그렇게 변화 동해 의견으로 화합을 하되 동해 같이 이해를 해서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변화 동해 대화가 되는 부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잘 살게 돼 있어요 대화가 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화경 그렇게 화합하고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화합하고 공경하라 누가 의견 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소귀로 뭐라고 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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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가면서 그냥 그 환탁 틀어져가지고 다 얘기 안잖아요 그치 관자재 관자재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자재가 되면 보살이 된다고 그랬지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스님 그것은 욕심이 아닐까요 아니라니까 너 잘 떼는 것이 일단은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니까 요새 무상복지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복지는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신세도 안 지는 게 좋은 거예요 국가 돈 공짜라고 무조건 빼다 먹고 나중에 이제 국가로부터 수탈당하는 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빼빠지게 외화벌이하다가 바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돈 공짜 아니고 가능하면 국가의 은혜도 안 입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경제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립경제를 자립경제를 그래서 무상복지의 대상이 안 되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자리타의 첫 번째 단계라고 했잖아요 자리타라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룬 거예요 불교에는 용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의 순서가 왜 그러냐면 이타자리라고 하셨으면 이타자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리 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먼저 네가 이롭고 그 다음에 남 이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되면 관세음보살은 당신의 이익이 뭐냐면 남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단계 되기 전까지는 자기 앞가림 좀 제발 잘하고 살아라 그런데 대부분 앞가림도 못하는 분이 저한테 와갖고 그건 욕심이 아닐까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네가 뭘로 남이한테 사는데 그러면 민폐 끼치고 살지 민폐 끼치고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를 인류에게 도움 안 되는 거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 자기가 자유자제할 수 있게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는 관자제보살 관자제보살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돼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매일 큰 바위 얼굴 보니까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닮아가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닮아간 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다 닮아져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성지순례를 왔는데 우리 회장님이 멋진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안심정사 불보살님들은 왜 이렇게 입술이 빨간하세요 그냥 빨간한 게 아니라 빨간하시냐고 그렇지 빨간하시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 끝나기도 전에 루즈를 빼가지고 법당에서 샥 바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술은 아궁이 인간의 입술은 집안에서 보면 아궁이와 같아서 불이 빨갛게 늘 떼지는 집은 먹을 게 있다 없다 많다 아직도 안 바르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빨간색 바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에 우리 안심정사 세계도량에서 쌀이 나간 것만 불우유 또끼라든가 기독교 단체 천주교 단체 불교 단체 군부대 그 다음에 사랑의 쌀또 이런 데 나간 쌀이 몇 킬로냐면 만 킬로 만 킬로 10톤 1톤 말고 10톤 만 킬로 10킬로짜리 첨푸대가 나간 거예요 첨푸대가 다 먹고 쓰고 다 먹어서 나간 거예요 천 킬로 천 킬로 쌓아놓으면 엄청 만 킬로 쌓아놓으면 엄청 심리 많은 거예요 그지 근데 제가 뭘 터득했냐면 내보내면 셋살 먹는다 내보내야 셋살 먹지 쌓아놓으면 묵은살 먹는 거예요 계속 묵은살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뭐예요 보시의 이치예요 그렇게 늘 셋살도 제가 제일 먼저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놓고 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쌀 쌀 그러면 10톤 10톤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 입술이 빨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먹을 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입술은 빨간을 때가 제일 매력적이고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복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대한민국 여성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빨간게 치리고 다니시기를 추천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운명 바꾸는 방법이 쉬운 건데 이게 이런 거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엄청나게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립스틱 하나 가지고 운명 바꾸는 게 비결이 비결이 그지 이제 칭찬하기 첫 번째가 자기 자신 칭찬하기였고 두 번째는 버부도반 칭찬하기예요 버부도반 칭찬하기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지 안 돼 우리 불자들은 옆에 버부가 뭐 됐다고 하면 속 아파 나는 안 됐는데 왜 저 잡건만 댕겨 우선이 그지 그리고 평생 같이 댕겨도 상대 같이 댕기던 버부가 도반이 뭔가 좀 삐뚤어지면 얼마나 속으로 그냥 화장실 가서 실컷 웃지 우리 불자들 PTN 시청자까지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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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입으로서 짓는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 좋아졌네 좋아졌네 엄청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이게 입으로 짓는 그 선업이야 선업 그런데 하물며 절에서 모여갖고 삼삼오 모여가지고 두고 꼴비기식으로 갖고 절 못 나오겄디야 근데 꼭 얘기는 왜 주지는 맘에 드는데 그 신도가 맘에 안 들어서 못 나오겠다는 게 그지 주지가 맘에 들으면 주짓만 보고 오면 되지 왜 그 별 참 희한한 불자들 많아 그지 포부 도반 칭찬하기 포부 도반 칭찬 칭찬해야 된다니까 칭찬해야 나중에 그분한테 뭐 나중에 신세질 일 있으면 신세지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아 저것이 요거 돼 그러면 요건 거에다 좀 더 플러스해가지고 부풀려 갖고 얘기해 주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잡것이 그랬어 너 껄리기만 해봐 너 내버려 안 둬 그러지 딱 걸리네 또 안 걸렸으면 좋은데 그러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이 된단 말이에요 광대원만 광대원부 칭찬하기 해야 돼 칭찬하기 칭찬하기 사찰대중 칭찬하기 해야 되고 세상 만사를 칭찬해 하게 되면 누가 좋아지냐면 본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남 좋아지라고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좋아지라고 운명 빨리 바꿔가지고 신바람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요 4대운동을 했더니 어느 분들이 와서 저까지 그걸 왜 하시나요 하더라고 왜 하시냐고 너는 하지마 너는 계속 그대로 살아 그러면 되지 뭘 걱정해 그치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하더라도 거꾸로 가요 거꾸로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누구 칭찬하기요 자기 자신 칭찬하기요 자기 자신 칭찬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집안도 지지고 붙고요 힘들어요 사는 거 하여튼 그렇고 그래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가 반고울 미술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반고울 미술사를 어느 해에 정월 초하룬 날 새벽 오는 불자들한테 써줬더니 딱 보더니 스님 나는 30년간 부부간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해본 얘기만 써있네요 그러더라고요 15년 전에 저한테 처음 올 때 완전히 얼굴이 10% 등등하게 요즘에 파검 파검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피멍들은 거 피멍들은 거 그걸 파검이라고 하대요 인터넷 보니까 피멍들은 거 얼굴에 눈탱이가 그냥 10% 등등하고 얼굴이 그냥 피멍들은 거예요 그분은 30년 지나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럴 얘기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둔탱이 밤탱이하고 살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지 당연한 거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살어 그럼 말리면 더 안 들으니까 멍석 깔아줘야지 멍석 깔아주면 또 하거든 멍석 깔아줘 꼴값도 못한다 꼴값도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꼴값보다는 불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무 때고 남편이 내 마음에 들으면 나도 그때 가서 잘해 주지요 뭐 그 세월이 올까요 안 와요 그 세월이 너무 멀었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안 돼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세상만사 칭찬하게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좋은 점을 찾아갖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칭찬해 줄 때 보면 세상만사 세상법계를 다 칭찬하다 보면 세상법계가 나를 칭찬하고 거꾸로 칭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찬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라니경 개청 이제 다시 복으로 돌아가서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복이 있고 제복이 있다 그렇지요 인복이 있고 제복이 있고 저 사람은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어 그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복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가 전부 한잔하게 나와 나와 해가지고 가면 술은 사줘 그래가지고 술 사줘가지고 잔뜩 먹고 집에 오면 또 쌈박질하자 그렇지 쌈박질한단 말이에요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어 돈으로 달라면 안줘 그런데 술은 사줘 그렇게 왜 사주냐 그랬더니 젓가락만 두 개 놓으면 된대 또 안주를 안 먹어 안주를 안 먹으니까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술주정은 다 하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좋아할 남자가 좋아할 부인이 어디가 있어 그렇지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인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지으라고 복을 지으라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라고 잘 권유를 한 분은 인복이 생긴대요 인복이 그러면 제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제물 공양을 올려야 제물을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복은 엄청나게 있는데 인복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두 개 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완전 꽝이지 그건 꽝이고 두 개 다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부처님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때 어느 동네에 그 과거 부처님께서 본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인복과 제복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그 동네의 동네 지도자가 본문을 듣고 본문을 듣고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 준비를 해서 각자 어느 스님 어느 스님 당번을 다 정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한 분은 저분은 도저히 공양물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담당하는 스님은 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렵게 부인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금세 금세에 우리가 친구롭게 복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니까 우리 한 번 팔자 한 번 고쳐보자 부처님 계실 때 우리가 공양 한 번 올려가지고 우리 한 번 해보자 해보자 해가지고 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제 구걸 동양을 해서 모아가지고 딱 공양하는 날 우리도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차례가 없는 거예요 안정해진 거예요 못할 걸로 보고서 그래서 이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그대의 공양을 받겠다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 세상에 수퍼리치가 되죠 수퍼리치가 그런 수퍼리치도 있는데 하여간 그 공양은 올리고 나서 또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도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요 다른 데다 더 귀중하게 쓸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분은 새새생생 부자가 돼서 복을 지켜야 되지요 복을 지켜 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는 그건 뭐 공덕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후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슈퍼리치가 됐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 많아요 모으기는 재산이 몇천억대가 되는데 입도 묻어고 신발도 꺼먹고 무신 계속 신고 댕기고 먹는 것은 그냥 그냥 아무거나 먹고 옷도 그냥 그냥 거지같이 입고 그렇게 평생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손들한테 물려져가지고 자손들끼리 재판 싸움 나가지고 변호사위로 반절쯤 띄워주고 또 그러다가 안되면 예라 모르겠다고 이제 옆총 가져가서 갈겨버리면 같이 죽는거죠 같이 죽는거 공양 올리고 후회했을 경우 후회했을 경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복과 재복을 한번 해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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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네 그지 되네 그지 그래서 운명 바꾸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운명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몇 킬로 걷다 오면 운이 바뀐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된다 이게 전부 다 뭐에요 개운 방법이에요 개운 방법 자기가 타고난 운을 좋은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선하겠다는 거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방법들도 다 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쓰는 것은 천수천안 천수천안 천개의 복 짓는 손 천개의 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이제 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금강경에 보면은 눈 눈 안자가 다섯 개가 나와요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와요 눈이 이 눈이 전부 다 지혜를 열어가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어느 수준까지 지혜를 보느냐 그렇게 이제 법안 불안 부처님의 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관자재가 되겠지 관자재가 되는데 이 지혜의 눈은 지혜의 눈은 어떤 눈을 지혜의 눈이라고 하냐면 지혜 먼저 지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다시 복습을 해요 첫 번째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강한 호기심 그 다음에 학구열 창의성 판단력 적응력 예견력 이렇게 여섯 개가 대표적으로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한 호기심이 있다 그 다음에 학구열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다 창의성이 있다 그리고 어디든 가서 적응을 잘한다 적응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임재선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느 곳에 가든 가서 주인으로 되라 이거 주인으로 되라 의리비리하게 그냥 하지 말고 주인으로 되라는 거 주인으로 되려면 그만큼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식과 체력과 재물과 이런 걸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개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구열 그 다음에 창의성 적응력 적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적응력 그 다음에 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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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자들 제일 꽝인 판단력 그렇지 당하고 또 당하고 자기는 착해서 당한다고 그래서 그 보시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삼정보시는 그렇고 사정보시는 재물보시 법보시 그 다음에 무예시에다가 노동시가 하나 더 들어가요 노동시 나는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뭐 이렇다면 몸으로 가서 좀 해보지 뭐 몸으로 한다고 해서 그 공덕이 작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노동시 노동시 그 다음에 오종시라고 할 때는 거기다가 나는 그것도 안 돼 그러면은 수의 공덕시가 있어요 수의 공덕시 남들이 짓는 복에 대해서 기뻐해주는 따라서 기뻐해주는 공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이 공덕 짓는 거 속 아파가지고 또 절 바꾸는 신도도 있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남이 공덕 짓는 거 따라서 기뻐해주는 것만 해도 똑같은 공덕을 봤는데 똑같은 공덕을 봤는데 그걸 왜 아이고 저 잠깐 불사에 싸서 비기 싫어가지고 나 다른 절 갈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아는 불자 그랬다니까요 그게 복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이제 또 더 더 머리가 좋은 분은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복덕 짓는 거 나는 거기 따라서 기뻐해가지고 고공덕만 얻어갖고 살아야 되겠다 응용력이 엄청 시리 뛰어난 거 인폭과 제복은 자기가 짓고 남을 짓게 하는 것이 인폭과 제복을 두루 갖추는 거예요 두루 갖추는 거 그러니까 인폭 제복을 잘 생각을 하고 보시를 잘하는 분이 보시를 잘하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 지계인육, 정진, 선정 이 다섯 가지가 지혜의 작용이에요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섯 가지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바람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 바람일이 두 개가 두 번째가 지계바람일이 지계바람일 계율을 잘 지니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지혜라는 게 별게 아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람일을 딱 터득하면 무슨 달라지는 줄 아는데 안 달라져요 보시를 바람일을 터득하려면 보시를 잘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잘 참아내고 인육바람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정진 바람일 선업을 지속적으로 짓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연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지혜다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면 지혜를 터득하려고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까지는 다 빼고 나는 지혜만 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제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큰다라니 큰다라니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서 원을 세워서 15쪽에 나모대비 관세음 나모대비 관세음 차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비옵나니 그러지 왜 한자로는 남녁남자 없을무자 써 놓고서 나무라고 읽는데 안심정사 천수경은 나무라고 적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서 15쪽에 아래에서 여섯 번 네 번째 단락이에요 나모대비 관세음 나모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립트 인도말이에요 오늘날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NAMO 나모 이렇게 표현해요 산스크립트 나모 그런데 이게 당나라 때 번역 당나라 이전에 한나라에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한자로 표현했냐면 남녁남자 없을무자였는데 그때는 이게 나모라고 읽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지금 중국말로는 남자를 단이라고 읽어요 단 무자는 우 라고 읽어요 우 그렇게 그러면 난 우 되니까 나모라는 발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나모라고 읽어요 중국에서는 나모라고 읽어요 남무 써놓고요 지금 중국 발음은 난 우인데 난 우 난 우 그런데 그걸 이제 산스크립트 원어로 나모 중국 사람들은 나모 하지 나모 안 해 그지 나모 안 해 나모 왜 그러냐면 산스크립트 원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스크립트 나모로 바꿔서 귀하다 이런 뜻이 귀하다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 되지 나모 아미타불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모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내가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모라고 하는 표현은 나모 대비 관세음 그래서 여기는 10원 10가지 원을 세워서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가필을 구하는 거지 가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현재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빌려가지고 하나하나 갖추기에 갖춰나가는 거지 어느 땐가 여러분들이 갖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관세음보살님이 도로 아미타불이었네 도로 아미타불 처음에는 아미타불을 불렀더니 나중에 누가 뭐가 됐어요 도로 내가 다 아미타불이 됐네 그래서 아미타불 도로 아미타불이 그게 도로 아미타불 그래서 원화 속지 일체법 원화 속지 일체법 일체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제발 불자들 책 좀 읽어야 돼 그지 불교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들 많아요 요즘 엄청 좋은 책들 많이 나요 불교서적들도 그런데 읽기만 해도 다 복이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안 하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행복한 게 어느 불자가 서울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장경을 스님 제가 읽었는데요 처음 읽어보니까 초등학생이 쓴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쓴 소설인 줄 알았대 지장경이 그런데 몇 번 안 읽었는데 갑자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있나 우주보다 더 큰 지혜와 우주와 모주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와 그야말로 진짜 예리한 이근 이근의 법우가 되죠 그런 분들이 다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멋진 거예요 부처님 은혜가 그냥 펑펑 소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화 속지일체법 이 세상에 온갖 진리 빨리하기 원이 없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일체법도 차례를 가지고 공부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장경을 읽기는 읽으라고 천수경 강의하면서 지장경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유는 지장경은 인과법을 일단은 터득하게 되고 일단 그 천안을 뜨는 데 가장 빠르다 천안을 뜨는 데 지장보살리 지장경이 일단은 천안을 떠야 인과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전생에 어느 염소 다리 하나 뿐지렀네 오 그랬구나 이제 살생 안 하고 이렇게 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안을 뜨게 된다 관세음보사를 부르면 법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법안을 해안을 넘어서 법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법원만 뜰래 떠질까 안 떠질까요? 안 떠져요 왜 안 떠지냐면 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는 생략하고 그냥 대학만 댕길래 댕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천재들 천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착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채곡채곡 밟아가는 게 더 빠르다 우리 불자들은 전부 자기가 최상근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청자들하고 여러분들만 빼고 빼고 아니다 절대 최상근기 아니다 말법시대에 둔근기 딱 둔근기 둔근기 그나마 오랫동안 삶으면 익어지는 거장들까지 다 쓰니까 천만 다행이지 암중한 업이 암중한 분은 결국은 존경심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존경심을 냈으니까 3단계는 된다 거기서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선근을 지은 분 또 익은 불자가 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일체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채곡채곡 배워가는데 인과법부터 배워서 또 천주경을 읽어가면서 간다 뒤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승부는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으려면 관세음보살님이 꽃비를 내려주시고 향기가 진동하게 할 수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일단은 현지는 배우는 단계니까 골고루 널리 배우고 또 깊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워낙 속지일체법 이 세상의 원과 진리 빨리 알기 원이었고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원을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육향 여러분들이 원력을 여러분들만 써먹으면 안 된다 이 원력을 터득을 해가지고 여섯 곳에다가 뿌려주는 것이 십원육향이 되고 대비주의 전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부 중생에서 범부 중생에서 바로 원력 보살로 전향되는 여러분들이 모든 세포 여러분들이 모든 의식구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체심이 전부 다 원력 보살로 바꿔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 이게 십원육향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오로지 해가면서 이 세상을 터득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미타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